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 정말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고린도 교회를 땀으로 눈물로 피눈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에게 친밀하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와 말은 어눌하다 그렇게 어눌한 말로 그렇게 못난 얼굴로 어떻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이유는 그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의심도 아주 편하게 공격하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는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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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말에 세뇌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혹시 사도가 아닌 것 아닐까라는 의심과 비난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자꾸자꾸 들려오니까 그것이 진실처럼 들려지면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다수가 한 사람을 비방하면 너무너무 힘든 시련이 그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계속 비난하고 공격할 때 우리의 지장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공격할 때 내가 그토록 잘해주었던 직장 동료가 힘을 모아서 나를 공격할 때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에게 자녀가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공격하여 말할 때 여러분 그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좋은 말 듣고 좋은 평가 듣고 박수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전진하면 할수록 점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주어지게 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비난과 아픔 속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내게는 섭섭한 일인데 분명히 내게는 아픔인데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이 바로 사도바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내가 너무 진실하게 대해줬는데 그가 나를 공격하고 헐뜯고 아프게 할 때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단순한 섭섭함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내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섭섭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이 섭섭함이 내게 찾아올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섭섭함이 찾아올 때 아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서 큰 환란과 어려움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는 주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어떤 애들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온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묵묵히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선언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섭섭함과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삶의 근간이 무너지게 될 때 내 삶의 섭섭함이 가득 차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곤함을 기억하고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두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찾아가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히 고백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씨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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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있어서 내가 섭섭함에 취해 있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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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픔이 많아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꿈틀 꿈틀 그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갈 테니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바울을 향하여 은근히 비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바울을 욕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보다는 더 중요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꿈틀 꿈틀 그리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선언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선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다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담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위기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교회를 불태워버려야 한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시선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선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아픔에 두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인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바울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상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에 매달라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세상에 가장 실패자가 있으면 예수다 이렇게 사도바울은 생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실패자를 믿다니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버린 저 예수를 믿다니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도바울 아닙니까? 나는 이전에 육신에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육신에 따라 예수를 알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육신에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 입뜻을 하지 않습니까? 입뜻을 하면 이전에 그렇게 맛있던 것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가만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이 새로운 피조물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딱 입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던 사과도 맛이 없어요 그렇게 맛있던 고기도 맛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변해버린 입맛 완전히 변해버린 세상의 모습을 오늘 많은 우리 여성 성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말은 이전에 좋았던 것이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아무것도 맞지 않는 생각으로 변화되어버린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 생각과 내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위해 살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교회를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이 있고 얼마나 많은 출석하는 성도가 있느냐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기준이라면 영의 눈은 무엇이냐 그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그리고 있느냐 그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역사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하하고 공격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선대하고 설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저 명령하고 따르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종기하고 존대하고 설득하며 이끌어가는 존재로 바꾸어가는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로 서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대표로 사장님으로 회사원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인 사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눈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이뻐 자 오늘 혹시 옆 사람 좀 불편한 분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예배로 이 사회가 변화되고 그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과에 많은 은혜가 이 사회에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환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는 것일까? 저 옆 사람은 그렇게 못된 짓 많이 아는데 저 옆 사람은 그렇게 못된 짓 많이 아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왜 내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내게 주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돌아보는 은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잣대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화목해 만드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화목해 만드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에 없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으로 인하여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근접하여 친밀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제게 이거 해주세요 아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목의 은혜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직접 맞대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오늘 화목해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와 화목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화목해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그들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될 화목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명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화목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절단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세상의 화목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자 그 말이 20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목을 선포하는 사신이다 라고 말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면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자녀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요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면 안 걸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었음을 하나님의 종기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새 힘을 넣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 보내셔서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존재이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존경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 낼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힘을 내셔야 돼요 말씀의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의 힘을 얻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꼴복이 싫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바로 주님께서 나를 화목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도바울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뭘 받은 게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한 것은 사랑이요 기쁨으로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사도바울이 어떠니 사도바울이 어떠니 저떠니 거짓말장이니 사도권이 없느니 하면서 공격하는 상황을 꾹 참을 수 있었던 게 뭐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아픈 아픔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하나님을 전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짓 교사의 말 때문에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분쟁이 심하게 심한 교회의 분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끝났다 고린도 교회는 회복될 수 없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은 끝났다 사업이 부도나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인생의 힘겨운 일들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은 안된다 고린도 교회 대상 아무것도 못한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사를 가진 교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이제는 그 고린도 위상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고린도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든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한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장과 고무라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새 힘을 내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존귀한 가정이고 나 자신과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으신 존귀한 자신과 교회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힘겨운 어려움의 일을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에덴 교회가 분쟁과 어려움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어째 보면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회복할 수 있는 길과 기회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내가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바오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여전히 기회가 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 한국교회와 에덴 교회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되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